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고향을 묘사하는 구절 중 한 부분입니다. 원래 한반도에는 이 얼룩박이 황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토종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많던 얼룩박이 황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토종소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얼룩박이 황소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의정승 기록에서도 농부에게 검은소하고 누렁소하고 누가 일을 잘하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왜 황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마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무용총의 우교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한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소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한우가 일본에 처음 수출한 게 1877년도부터인데요.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우를 보고서 자기들 소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농경에도 효율적이며 거친 사례도 잘 크는 한우를 보고서 탐을 많이 냈습니다. 또 한우를 계량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모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1914년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갈색 한우가 약 78%이며 나머지는 흑갈색, 흑색, 칙소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많았던 갈색 한우를 기준으로 계량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우 심사표준이라는 조선총독부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발급이 강하고 피부가 탄탄해야 하며 적갈색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색 기준 때문에 다양한 모색의 소들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인 우리 토종소를 탐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우리 거 탐 안 낸 게 없네요. 어떤 식으로 이 토종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탈을 한 건가요? 우선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져간 한우의 숫자를 보게 되면요. 한 50년 동안 살아있는 소가 약 150만두가 일본으로 가져갔고요. 가죽으로 가져간 게 75만 톤입니다. 이 숫자가 약 600만두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당시 전쟁 중에 있었던 일본에게 소가죽을 이용한 벨트는 공장에서 매우 중요한 동력 전달 체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우 가죽이 아주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한우 가죽을 많이 수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남자들이 나가서 전투하는 바람에 농촌의 여자들만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할 소들이 필요한데 일본소는 암놈소는 힘이 없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숫소는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여자들이 다루기 힘들고. 그래서 한우를 탐나게 되는데 한우는 암놈도 힘이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숫소는 성질이 온순해서 또 여자들도 다룰 수가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는 한우도 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갔다고 봅니다. 파리 안으로 굽는 것도 그렇지만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봐도 우리 소가 다른 나라 소보다 온순하게 잘생긴 것 같은 느낌을 옛날부터 받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종소가 한 종류가 아니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가지 이상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노란색 한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온몸에 칙농코를 감고 있다 해서 칙소 혹은 호랑무늬를 갖다 해서 호반우라고 불리는 소도가 있습니다. 온몸이 검은색인 흑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흑우는 제주도에 있는 흑우하고 내륙에 있는 흑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흑우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또 피부에 색이 전혀 없어서 흰색으로 보이는 배구도 있습니다. 현재 토종소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중에서 외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정보가 수집이 되면 사육 이력 등을 조사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확인해서 전통소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농가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가장 저희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자손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컷의 유전자를 빨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앙컷의 유전자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 기술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보존하고 있는 개체가 죽거나 번식이 불가능할 때는 체세포 복제 기술도 사용합니다. 또 최근에는 성분리된 정자를 이용하거나 성판별된 수정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해서 지자체의 축산연구기관 관련 대학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가 새끼를 베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80일 정도입니다. 280일 정도. 소는 한 몇 년 정도 사나요? 행복하게 소를 키워주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삽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를 털과 모양이 다 다른 소를 복원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전자 연구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한우를 주로 모색에 의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모색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색에 관여되는 유전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색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타이로시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타이로시는 합성 연기 정보가 포함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색이 전혀 없는 알비노소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구라는 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황색소가 될지 검은소가 될지를 결정하는 MC1R이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색을 희석시키는 유전자, 젖소와 같은 무늬를 만드는 유전자 등 9개의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드는 칙소의 유전자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종소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토종소를 간별하고 계시고 유전자 간별,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의 토종소가 복원이 됐고 또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로 지금 잡고 계시나요? 우선 가축의 집단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유형 멸종도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앙커스컬의 마리수라 연령 등을 고려해서 멸종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가축의 정액이나 수정란, 체세포를 등 이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없어진 경우에는 멸종이라고 정의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주산과학원은 배구, 칙소, 흑우, 제주 흑우에 대해 복원 증식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배구 및 내륙의 흑우는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 흑우는 위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집단이 모두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보조 및 증식 활동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칙소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위기 단계였지만 지금은 안전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구, 제주 흑우, 내륙 흑우도 안전 단계의 위험성을 위험성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소가 정말 재산이고 꼭 필요한 자산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많이 소원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 유전자를 복원하고 다시 연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많은 유전 자원이 있습니다. FAO는 2007년도에 전 세계의 가축 품종 현황 보고서를 조사하면서 과거 5년간 인류는 매달 1개씩의 가축 품종을 멸종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산업동물인 가축을 눈에 쉽게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유전 자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잠재성이 많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유전자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를 복원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우리 한우가 어떻게 한반도에 왔을까라는 개통불량적인 고찰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금 남보다 개통불량을 먼저 시작을 하고 좀 오래 했다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30년 전만 해도 축산 분야에서 개통불량은 그렇게 산업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에 대한 인식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축산물이 개발되면서 토종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죠. 기후변화나 환경변화가 지금 급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1년은 앞으로 토종 가축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토종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또 하실 텐데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가축 유전자원 관리의 목표 중 하나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지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한우는 한반도라는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의해서 유대해온 것입니다. 이런 지역성 및 역사학성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우에게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많은 좋은 형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지금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큰 자산이 되는 숨어있는 형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토종수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